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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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에게 영원히 무섭게 잊지 않게 하소서 너의 힘이 되신 영원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은 나에게 영원히 무섭게 잊지 않게 하소서 너의 힘이 되신 영원히 무섭게 잊지 않게 하소서 너의 힘이 되신 영원히 무섭게 잊지 않게 하소서 너의 힘이 되신 영원히 무섭게 잊지 않게 하소서 너의 힘은 나에게 영원히 무섭게 잊지 않게 하소서 너의 힘., 너의 힘이 되신 영원히 무섭게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음을 찬양합니다 주남당의 사랑이시여 나의 구제이시여 주남당을 잃으시여 주의 길을 잃고 하시여 나의 생계자이시여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신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신여 내가 죽음을 찬양합니다 주남당의 사랑이시여 나의 구제이시여 주남당을 잃으시여 주의 길을 잃고 하시여 나의 생계자이시여 내가 죽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죽음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신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신여서 나의 하나님 주의 고노로서 정결하기 싫어서 결락의 선수와 우리는 세상도 싱구고 한 곳 없어지고 번어린의 빛에 나와 나의 예수의 우상 반략을 찬송할지요 나의 예수의 우상 반략을 찬송할지요 주의 고노로서 정결하기 싫어서 종이 창구고 한 세상에 벗어린지요 나의 예수의 우상 전략을 찬송할지요 주의 고노로서 정결하기 싫어서 주의 고노로서 정결하기 싫어서 반략을 찬송할지요 나의 예수의 우상 주의 손잡이를 함께하는 보좌의 영호로는 주의 구절 신고불리게 승리네 참고를 날려오는 것이다 주의 보혈의 흥력이 보다 주의 빈 믿음 주의 보혈의 영호로는 내 욕해 주다 믿음 신고불리게 승리네 참고를 날려오는 것이다 주의 보혈의 영호로는 주의 구절 신고불리게 승리네 참고를 날려오는 것이다 주의 보혈의 영호로는 주의 빈 믿음 주의 보혈의 영호로는 내 욕해 주다 믿음 신고불리게 승리네 참고를 날려오는 것이다 주의 보혈의 영호로는 주의 빈 믿음 신고불리게 승리네 참고를 날려오는 것이다 주의 보혈의 영호로는 주의 빈 믿음 신고불리게 승리네 참고를 날려오는 것이다 주의 보혈의 영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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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빈 믿음 신고불리게 승리네 참고를 날려오는 것이다 주의 보혈의 영혼 정서에 참고를 날려오는 것이다 주의 보혈의 영호로는 주의 보혈의 영호로는 주의 보혈의 영호로는 HQ다 권력은 깨우기 중암기의 도전 보다 고기의 빨빙기 고조랭력, 주류의 도전 중암구는 막히시니 참 놀러 능력이군 주류의 도전 주류의 피 주류의 도전 내 보기 중암기의 도전 주류의 도전 주류의 도전 보다 고조랭력, 주류의 도전 땅마다 강의의 장소 참 놀러 능력이군 주류의 도전 주류의 도전 주류의 도전 주류의 도전 주류의 도전 주 mightят 주류의 도전 주류의 도전 주류의 도전 주류의 도전 주 teles Arez Hart vor 주륙 risque 주류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도저히 변화가 될 것 같지 않다 그 사람이 혹 남편일 수가 있고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 내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은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사람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환경은 점점 쪼들릴 대로 쪼들리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인생을 실패한 그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오늘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배 소소 1장 4절에 창세진의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사람에게 택함을 받으셨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각자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도 내가 이것을 짊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이 무거운 짐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를 볼 때 앞으로 저 아이가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만이 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염려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나는 걱정하는 그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자녀가 위대하게 크게 훌륭하게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는 비전의 눈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들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 제작 가운데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00년 역사 속에 전 지구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입을 통해서 오르내리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드러나는 대단한 큰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적이 차분하고 늘 조용하고 온순했던 이 사람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늘에 가려져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정언했습니다 세상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소개할 때에 이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이 두 제자를 향하여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도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제자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데 이 기록된 그 이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7의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이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의 친형제입니다 본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정문을 듣고 바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먼저 이 안드레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순수하지가 못합니다 안드레는 대단히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많은 조건을 주님 앞에 제시합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안 해주면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스스로 시험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시험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리포스 1장 20절에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트께서 종교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못 살든지 잘 살든지 내가 망했든지 흥했든지 항상 내 몸을 통해서 주님만이 존경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의 고백은 마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바로 그는 어디로 찾아가느냐 하면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 말하고 있을까요? 전도하려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 혼자만의 이 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는 반드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나 혼자 그분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친구도 아닙니다 친척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친형제를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사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다른 곳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안드레가 행한 일 가운데 위대한 한 가지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드레한테 이끌려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인도를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장차 너는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발한 말은 반석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안드레가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 친형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 살아있어 태어났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이불 속에서 잠도 같이 잤습니다 밤낮 없이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안드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앞으로 장차 반석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쩌면 안드레가 속으로 웃었는지 모릅니다 현재 그 안드레가 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감정의 기복이 너무도 심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혈기가 많습니다 성격이 다힐질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대단히 급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엄청나게 거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친 바다와 싸워온 그 사람들은 성격이 때로는 거칠고 급하고 이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반석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안드레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 제 형제인 이 베드로, 주님 잘못 보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격이 일반 성격과 다릅니다 남폭한 성격이고 거칠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격은 다힐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장반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용접한 후에 약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빙의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베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무리로 걸고 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직사건을 죽은 자 살려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 속에 섞여있던 성격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칼을 끄집어내서 이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길을 비워버립니다 이 사람이 왜 칼을 차고 다닙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칼이 짧은 단두 같은 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긴 칼로 대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칼을 찹니까? 예수님을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뭘 합니까? 아직도 폭력을 벌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육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성격이 대단히 급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무리로 뛰어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반면을 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시오던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는 눈과 또 한편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이 상당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우발적임인 감정충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너는 비록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졌고 너는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했지만 너는 지금까지 그 성격이 변화가 되지 않지만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비전의 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나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내 가족들이기도 말 못하는 내 마음속의 이 아픔은 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한 얼음팔을 딛고 가는 그런 직장생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분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보다 너무나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현실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어쩌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좌괴감이 들어옵니다 좌절합니다 시험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십니까? 너는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너는 지금까지 넘어졌어도 너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야 오늘 사람을 손잡는 이 비전의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주변의 나를 볼 때에 많은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볼 때에 깔 보고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앞으로 인생이 성공할 사람이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세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습이라는 사람 노의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국무총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보디바리아라는 예고의 시비대장 이 보디바리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뿌리친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17세 나이에 예고를 팔려간 이 소년 요셉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노예입니다 죄수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려하거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의 비전입니까? 하나님만이 요셉에게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내 가족도 무시합니다 나는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은 오늘도 이 시간 나를 향하여 비전의 눈을 가지시고 너는 장차 앞으로 엄청난 베드로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전무후무한 일을 하는데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안드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드리가 없는 베드로 없습니다 안드리는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주님 앞에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리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 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에 나는 베드로가 될 수가 없지만 반드시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 여러분,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남편을 통해서 이루세요 내 자제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까지도 이 사람의 시편에 노래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 다윗은 부모님조차도 그를 버려버렸던 이 어린 소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비전의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이 다윗을 붙들고 계셨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맛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살아온 성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과 묻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요셉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미래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요호수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호수와의 일장일지를 보게 되면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모세 시대에 장정만 몇 명이 있었느냐 하면 출국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몸종이라 하는 이 요호수와가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은 요호수와를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요? 빌리포스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이 오늘 대론 베드로를 통하여 요섬을 통하여 요호수와를 통하여 바위스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어주시듯이 우리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특별히 이분의 은사가 어떤 것이냐면 찾는 은사입니다 반드시 찾으면 어떡합니까? 사람 찾는 은사입니다 이 안드레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남자 중에 남자, 사람 중에 사람 안드로포스라 할 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드레가 사람 찾아내는 데는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빙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단순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고기 두 마리 부르듯 다섯 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오천 명이 먹고 그리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빈돌에 날은 저물어 가는데 남자만 오천 명이 모인 이 자리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과 잡치면 약 2만 명 이상이 운집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이 불가능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무엇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안드레이입니다 이 안드레이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아이였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 어린아이가 있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볼뜩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아이다 주님 앞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주님 앞에 가능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볼뜩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나눠주러 하실 때에 남자 오천 명이 먹고 어린아이, 부녀자, 노인까지 먹고도 열두 바구니는 자기 넘치게 거두었습니다 누가 찾아납니까? 안드레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안드레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찼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남기시는 말씀이 노인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4등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드레를 포함하여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4등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 얼굴 가운데 안드레의 얼굴이 그곳에 보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난 현상은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4등 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투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입니다 이 시대는 성전에 모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시들입니다 10편, 50편,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두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은약한 자들이다 바로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로 맺어진 관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그건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4장 18절에 살아온 성들은 성령을 왜 봤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무엇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물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은 말을 합니다 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글투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실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예수의 정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인 4등전 1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만의 땅까지로 내 정인되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오늘 성령 받으신 사랑하는 성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남기고 갈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베드로 같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와서 이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우린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내 남편일 수가 있고 내 아내일 수가 있으며 내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렇다면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코드가 너무나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그러므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전설의 인물로 알려진 이 바울은 골로서에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그런 노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내를 맞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골로서에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골레세라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사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이곳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나 심한 고문을 당해서 이 사람이 사중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부탁합니까? 이 감옥 아니지만 이곳에서 전도할 기회를 내게 달라고 기도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전도는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이 바울은 때와 장소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성경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뒷부대 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거기에 따라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하는 것은 시간, 장소,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성경님이 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소개합니다 우린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느님 앞에 계속 구합니다 의식주 문제 구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구합니다 건강 문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응답이 있나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구하지, 이런 것은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으신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이것을 의식주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돈이 있어야 될 걸 알고 계십니다 건강 문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결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내가 달라는 것보다도 갑절로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도대체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를 구해야 할 것인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갑절로 더 주시는 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고린대전서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세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전 하나 세우는 겁니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하시는 전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한 사람씩 예수님께 데려와서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장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을 선도로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잘 들으세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시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시간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귀하신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인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각박합니다 갈증을 만난 영적인 이 시대에 사람의 손님들은 여러분만이라도 이 민족의 희망이 되시고 한국교회의 덩분이 되세요 한국교회가 바람 앞에 덩분처럼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은혜의 불을 살려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만이라도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민족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